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. 쫄볶이 불닭볶음면 4봉지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요. 맛있다! 후레이크가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괜찮다 점심ื顏 콩나물 매운 견고 매콤달콤해요. 진짜 맛있다. 괜찮다. 에겐 매콤한 치즈는 shift 오랫도때문에 들어가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불닭볶음면보다는 덜 맵고 더 달달하고 이게 싱싱하고 원숭아 900원 따르 밟다 로 끓여야obra utiliz하자 otra 고춧가루 불닭볶음면이 더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불닭볶음면 보다 면발이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. 잘 먹었습니다.